여수시가 이번 달부터 여수순천 11구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고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번 생활보조비 지급은 지난달 18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로 여수시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